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석연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고상백 김영아와 2023년형 1월 20일 업무협려를 체결했다. 야암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및 지속가능발전 환경에 대한 활동, 교육, 지원을 통한 정부교류 프로그램 및 인적교육장소협조 청소년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지역내 기관 및 연계공동협력사업 발굴 기타 양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 및 교류, 협력가능 분야에 대한 협력이다.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관리 및 신고, 인증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 보급,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감사합니다.